누구나 나이 먹기를 두려워한다. 그 두려움을 억누르기라도 하듯 노인들을 멀리하거나 차별하지만 그것은 위험하다. 나이 들어서도 충만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려면 노화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인생에 있어서 청춘기가 있으면 노년기도 반드시 찾아온다. 그 철칙은 그 어떤 사람이라 해도 그걸 맞이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게 정답이라는 사실이다. 앞만 보고 달려온 세월 그 세월이 길 것 같아도 인생의 반쯤 돌고 나면 갑자기 초스피드를 내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늘어가는 나이태는 나무의 무게를 알려준다. 나이태가 많은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된다. 오랜 수고를 거쳐 좋은 나무로 성장한다. 인생에서 나이가 드는 것은 나무의 나이태가 생기는 것과 같다. 나이 속에는 인생의 경력과 수고가 들어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그 속에 우리의 인생을 담는다. 인생의 나이는 인생의 무게를 보여준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정말 곱게 나이가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런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멋있다. 매일 하루가 더 원숙한 삶이 펼쳐지고 더 깊은 깨우침을 다가오게 한다면 나이가 드는 것은 멋있는 일이다. 이것은 나이가 들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현명하고 두려움 없이 노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미리 다섯 가지 생각을 하면 좋다. 첫 번째, 나이 먹는 것은 생각보다 괜찮은 일이다. 그러니 쓸데없이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걱정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 좋다. 노년의 삶은 기회이자 성숙의 시간이 될 수 있다. 나이를 먹는 건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새로운 탐문과도 같다. 두 번째, 백면을 써야 할지도 모른다. 몸을 아껴야 한다. 건강에 해를 끼치면서 얼마나 오래 살던 신경 안 써라는 변명 따위는 하지 말자. 병은 쾌락의 이자다. 흡연, 형편없는 식습관, 운동 부족 같은 것들로 일찍 죽지는 않는다. 다만 몇 년 혹은 몇 십 년 동안 만성질환에 시달리며 고통을 받을 뿐이다. 오히려 빨리 세상을 뜨는 것이 편할 수도 있다. 세 번째, 아직 오지도 않은 죽음을 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죽음을 걱정하느라 불안해하며 시간을 낭비하기는 너무 아깝다. 대신 삶의 마지막 순간에 대비해 하루하루 계획을 잘 세우며 살아보는 것이 어떨까? 네 번째, 관계의 끈을 놓지 말자. 중년 이후에 찾아올 사회적 고립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중년에 접어들면 의식적으로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다섯 번째, 노후의 거처를 계획해야 한다. 주변 노인들이 노인 거주시설에 마련한 두려움과 평균을 갖고 있다면 방치하면 안 된다. 삶의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나이 드는 것을 늙음으로만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 안에는 젊음이 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생기가 넘치고 젊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늙고 낡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 곱게 나이 드는 방법은 마음을 넓게 가지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을 넓히고 이해의 폭이 깊어져야 한다.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도 늙지 않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며 사람에게도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인생 60은 결코 인생의 끝이 아니고 백세 인생 시대의 제2의 시작이다. 모든 것들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부터 고쳐먹고 세상은 넓고 할 일도 많다라는 사고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 형편이 된다면 남을 위한 봉사도 한번 다녀보자. 병든 이웃도 좋고 소외된 이웃도 좋고 어렵고 힘든 이웃이라도 상관이 없다. 알뜰살뜰 모아서 죽을 때 관 속에 넣어가는 것도 아니다. 자식에게 물려준다 해도 물려줄 때 그때 뿐이다. 살아있을 때 한 가지라도 자신을 위해서 투자를 해보자. 오늘 영상 보신 모든 분들은 풍요롭고 멋있는 노후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